우아한 수다 강민선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왔죠. 한 주에 정상을 장식하는 수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함을 느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날씨가 좀 많이 흐리죠. 제가 일기예보 봤을 때는 분명 내일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 새벽부터 안개가 엄청 껴있더니 하늘 뿌연건 말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오니까 거의 무슨 안개 느낌이 아니라 연기 느낌? 스모그 연상?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황삭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날씨가 많이 흐리니까요.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나라빵과 함께 화창한 그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항상 하는 그런 특집, 특집은 아니지만 코너가 있죠. 네. 항상 예전에는 약간 특집성으로 시도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수요일 코너로 정착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의 가수 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또 존댓버어를 우리가 추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노래를 부르는 존댓버. 또 제 지인께서 존댓버어 그 추억의 가수 편을 듣고 오랜만에 존댓버어의 노래를 들으니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저는 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나라빵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저 혼자 이제 뭐 어떤 걸 얘기할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여러분들과 하고 하지만 저의 이런 결정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힐링과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추억의 가수도 조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힐링과 치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와 제가 또 밑줄 걷는 여자에서 봉숭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봉숭아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봉숭아 잎을 따서 이렇게 절구에 빠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톱 위에 올려놓고 하룻밤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으면 손톱에 예쁘게 정말 꽃잎이 내려앉은 것처럼 살포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봉숭아의 매력인데 어렸을 때 다들 그런 생각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봉숭아가 거의 뭐 봄이나 여름, 초여름 이때 이제 물을 들이면 이게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손톱에 봉숭아 꽃잎이 물들은 채 그대로 있다면 첫사랑이 이뤄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예전에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이제 엄마가 해줘서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손톱에 남기려고 손톱을 절대 안 잘랐어요. 그래서 그때 막 뭐 그런 아련한 저의 그런 풋풋한 순수했던 시절은 손톱을 안 잘라서 어쨌든 남아있긴 남아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것에 이제 막 첫눈 내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너무나 이 봉숭아 손톱과 함께 그러다가 손톱이 너무 긴 나머지 거의 뭐 잘려나간 순간 그게 또 크리스마스였답니다. 그래서 아 뭐 굉장히 암울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순간들이 다 누구나 있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첫 곡은요. 이 추억의 가수의 노래 봉숭아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억의 가수 굉장한 음유시인이자 저항 그런 음악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분들의 노래의 말도 많은 분들의 그늘진 마음에 위안이 된다라는 말도 많은데 저한테는 약간은 생소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의 추억의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정태춘과 박은욱 씨의 목소리 여러분들과 다시 추억해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노래소리에 어떤 그런 감정과 마음이 담겼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들으신 봉숭아 이 곡도 그렇고요. 정태춘과 박은욱 씨는 부부음악가죠. 그래서 부부음악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가삿말과 노랫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사회적인 부분에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해석이 담긴 음악들 이런 것들도 많이 선보이면서 많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대중들의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 가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분들의 노래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분들의 노래 하면 저는 가장 저한테는 그나마 익숙했던 노래 정태춘과 박은욱이 부르는 시인의 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태춘과 박은욱을 걸어서 어둠의 시대의 새벽을 알리는 전령이라는 얘기가 있다고도 했죠. 그만큼 시적인 노랫말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에 실린 호소력 짙은 그런 정태춘 박은욱의 노래들이 옛날 암울할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의 빛 같은 희망이 된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가산말도 그렇고 노래마다 그 가산말이 전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음색을 어떤 목소리를 만난기에 따라 그 호소와 감정의 전달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지금 계속 추억의 가수에서 많은 추억의 가수를 다뤄봤는데 항상 그런 추억의 가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가산말이 이 사람의 목소리랑 어울려져서 더 그게 강하게 진하게 박혀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뭐 이걸 시인의 마을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냥 너무 옛날 노래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뭐 라디오 이런 거 들을 때 많이 즐겨 들었던 라디오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약간 좀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완전 제가 아기였을 때인데도 그때 뭔가 순간적으로 확 하고 지나가는 어렴풋한 기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억에서 이 노래의 음 구절이 좀 딱 꽂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 자체도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게 세찬 바람 이 부분과요. 그리고 우산을 접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비 뿌리는 젖은 대기의 애틋한 우수 이 구절이 딱 뭔가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다 보니까 이 정태춘과 박은욱의 노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 우리는 비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반말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비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또 당신은 바람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보면 창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우리가 정말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데에서는 정말 큰 용기와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나는 온전히 다 맞고 가겠어 하는 것은 내가 감기 걸릴 각오와 마음의 준비, 다 젖을 각오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순간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겠어라는 결심에는 큰 용기와 큰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정재춘과 박은욱의 노래 가사말이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게 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스쳐 지나갔던 정말 완전 아이였을 때, 여섯 살?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순간 기억에 이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의 가수를 선정하면서 그때 이 분들의 노래를 내가 들으면서 그때 뭐 별다른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감도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탁월한 천재성?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걸 보니 강렬하게 무언가에 깊게 박힌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노래에 이어서 함께 또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네,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촛불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들으신 촛불처럼 이 정태춘과 박은욱 씨는 많은 대중들한테 자신들이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촛불이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뭔가 가장 강렬하게 비춰지기보다는 촛불은 서서히 그리고 갈수록 타오르죠. 그리고 자신이 탈수록 자신의 생명은, 수명은 줄어드는데 그것을 희생을 하면서 더 주위를 밝게 해주는 게 촛불이 아닐까 그런 게 더 아름답게,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들으신 시인의 마을, 그 데뷔곡으로 이제 정태춘 씨가 있게 됐다면 이런 촛불 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태춘 씨는 박은욱 씨의 그런 음악적인 성향, 그리고 느낌, 입지 그런 것들이 더 구축이 되는 시기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힘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시린 가슴을 흔들어주기도 했고 또 당시 굉장히 독재 시대가 길었는데 그 기나긴 독재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민주주의의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함께 담아만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더욱 다음 세상,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준비, 그리고 염원하는 희망의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한 편으로 드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노래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곡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사랑하고 싶소. 네, 사랑하고 싶소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 이 노래는 신나죠. 뭔가 특이한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이전에 들었던 노래와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듯한 기분이 드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서정,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일상에서 우리가 듣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 노랫말, 또 이 목소리로 감정들이 전달되는 것이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태춘, 박은호 부부 음악가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가요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대들, 저도 그렇고요. 20대들이나 아직 30대 후반 분들한테도 좀 생소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억의 가수에서 또 알게 되신 분들이 또 이분들의 노래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때는 사랑스럽거나 한국적인 감성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요. 또 사회를 질퇴하는 그런 노래로 대중들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만큼 앞서 들으신 데뷔곡인 시위인의 마을이나 촛불과 함께 이 정태춘의 서정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사랑하고 싶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노래에 이어서 함께 또 듣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이 노래 함께 할까요? 에헤라 친구야. 네 에헤라 친구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공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5월 8일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사랑 한우 보신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한우 세트 건강에도 좋은 한우 세트 팔고 있는데요. 한우 오족 한우 사골 5kg 세트에서 69,000원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는데요. 5월 7일 12시까지 주문을 받고요. 5월 8일에 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5월 7일 12시까지는 꼭 주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2-2634-6565 022-2634-6565로 전화 주시면 바로 퀵으로 싸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10개 이상 단체 주문 시 10%나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혼자 사기에 아깝다 다 같이 또 불러서 개 모임에서 사실 수도 되고요. 함께 그냥 다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우가 아닐 경우에는 10배의 보상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뭐 품질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도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우 5kg 69,000원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태춘과 박은옥 수혁의 가수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요. 저는 오나다라빵 인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할 마지막 곡이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떠나가는 배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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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